형 술 끊었죠? 응 술 끊으셨어요? 네, 끊으셨다고요 형이랑 물 마시는데 술 맛이 나네 좋은가 봐요 술의 아이콘이었는데 이거 한 1년 반 끊었거든 1만 6? 평생 취해 있다가 딱 깨니까 적응이 아니지, 적응이 너무 밝아서 미치겠어 라페나 공연장에서 뒤에 삭 돌아다니시는데 아, 술 냄새가? 진짜 술 엄청 좋아하셨죠 고생 난다 전인곤 형님이 저희 대학교 축제 공연을 하러 오셨는데 대학 나왔어? 대학 나왔어? 교산에서 유명한 산모를 하고 나 사실 너네 학교 떨어져서 산모를 하고 도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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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현이 이때 명심에 미웠더라 평생을 뭐 아, 네, 네 뭐, 뭐 있죠?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신 메뉴 아, 파스타 맛있겠다 아, 이게 파스타집이에요 순댓국집으로 할까 하다가 늘 먹는 거라 좀 색다르게 아, 그래 얼마나 좋아 저는 토마토 스파게티 키스예요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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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모르는 거예요 스파게티 원유가 토마토인데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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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화나셨어, 약간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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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유가 토마토인데 안경 벗으세요 고춧가루 해 ㅈ? 지을리와예 헷갈릴 수 있지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오므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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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꿀에 찍어 먹는 여기 아, 고르곤젤라 꿀에 찍어 먹는 꿈을 결였어서 таки 피자 같은 아, 처음 와보지? 어? 아, 처음 와보지? 여자를 만나야 이런데로 오지, 그치? 우린 짜장면 집에서 다 만났잖아요. 아, 그러니까. 근데 아직도 여자친구 아직도 없니? 소개팅을 주먹집에서요? 아니, 짜장면 가볍게 소개팅이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자 하면 주먹집. 서로 마음에 들면 탕수육 시키고 뭐 엄청 마음에 들어요, 당시에. 아니, 근데.